0248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성tns입니다. 유성tns은 동산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되었으며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제철, 퓨스틸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와 단연간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화학제품, 롯데케미칼, 건설자대, 삼성물산 등 다양한 품목들로 영역 확대 중임 유통부문에서는 휴게소 3개소, 주유소 6개소, 임시 휴게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비중은 물류사업 44.5%, 유통사업 32.1%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공로운송, 하역, 철도운송, 포워딩, 컨설팅, 용역 등 물류 전반에 걸친 활동을 수행하는 철강제 전문 종합물류기업인 대시 전남광양 파스코 광양제철소 단지 내에 소재한 공장에서 강관, 시형강 제조 및 강판 가공, 판매하며 현대제철 등 국내 재강사로부터 철근 및 형강류를 공급받아 유통 판매함 대시 포스코를 비롯해 동부제철, 현대제철 등 국내 다수의 철강사 물류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강제 철도운송 분야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컨테이너, 대형화물 운송 부문의 물동량 부진에도 철근, 강판 등의 유통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휴게소 부문의 이용객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에도 금융수지 및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운송 부문의 물동량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커비드-19 엔데믹 전환으로 휴게소, 이용객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유성 TNS의 시가 총액은 77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성 TN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92위입니다. 유성 TNS의 상장 주식 수는 3,127만 8,618주입니다. 유성 TN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성 TNS의 퍼은 1,8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21배, 1,7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4번지억원, 35억원, 1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7번지억원, 564억원, 400억원입니다. 유성 TN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3번지 85%이고 유보율은 1845.6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 TNS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49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461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성 TNS의 총가는 2490원이며 주가가 유성 TNS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성 TNS의 총가는 2490원이며 주가가 유성 TNS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유성 TNS는 거래량 11,400여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585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018주, UBS에서 1,512주, NH투자증권에서 1,218주, 키움증권에서 1,21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92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4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12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468주, CS증권에서 1,71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성 TN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